다가오른 주일은 부활 제4주일이자 제56차 성소주일입니다. 성소주일을 맞아 전국신학교와 성당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합니다. 서울대교구는 12일 오전 10시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서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를 주제로 2019 성소주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정순택 주교 주례로 미사가 봉헌됩니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는 나도 신부님이 되고 싶어요, 수단 한번 입어보자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수도회 성소체험 및 홍보부스도 열립니다. 오후 3시 30분에는 대성당에서 성체 강복이 거행되며 신학교의 한 해를 주제로 한 사진전, 제2 및 제9 전시전도 열립니다. 올해 교구 설정 80주년을 맞은 춘천교구는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특별 성소주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11일 토요일에는 교구청사 마당과 춘천 효자동 성당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기도 모임과 음악회를 엽니다. 이어 12일에는 가톨릭회관에서 교구장 김은혜 주교 주례로 성소주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수원교구는 12일 전국교구 최초로 수녀회 성소자를 위한 성소주일 행사를 실시합니다. 수원 소아초등학교에서 수원교구에 진출한 13개의 수녀회가 여자 수도 성소자를 위한 제56차 성소주일 행사를 엽니다. 전주교구는 12일 오전 9시 30분 전주해성중고등학교에서 교구장 김선태 주교 주례로 미사를 봉헌한 뒤 초등부는 레크리에이션과 부스 프로그램을, 중고등부는 신학생과 함께하는 찬양 나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구대교구는 12일 대구가톨릭대 유스티노 캠퍼스와 교구청 일대에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를 주제로 성소주일 행사를 열고 같은 날 광주대교구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를 주제로 광주가톨릭대학교에서 미사와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엽니다. 대전교구는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 성소주일 행사를 엽니다. 저의 희망은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를 주제로 성소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 모임과 수도회별 프로그램, 생태보호 전시 등을 함께 선보입니다. 이외 모든 교구에서 성소주일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하루 많은 청소년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